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한일 있니? 다이아리! 구독은 필수! 명탐정 코난 테마전 초대 이벤트! 명탐정 코난을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모이세요! 그리고 방학 동안 친구들 그리고 가족분들과 함께 체험할 곳을 찾으시는 분들도 여기 주목! 갓니니니가 엄청 정말 엄청 좋아하는 코난! 코난의 국내 첫 명탐정 코난 전시회! 명탐정 코난 테마전에 갓니니니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코난 작가분이 직접 그린 원화와 20년이 넘은 코난의 발자취의 기록들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고 게다가 우와! 코난 추리단이 돼서 범인을 찾아가는 추리 코난까지 있다는 거! 대박이죠? 올 여름 명탐정 코난 테마전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더위도 싹 날려버리세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첫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갓니니니 다이어리 구독자분에 한해서만 추첨 진행합니다! 둘째, 친구분들에게 공유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공유 증거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 엄청 높아집니다! 셋째, 명탐정 코난 테마전에 가고 싶은 이유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벤트 참여 기간은 7월 18일 화요일부터 7월 23일 일요일까지고 발표는 7월 25일 화요일에 발표하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갓니니니 카카오 스토리가 아닌 갓니니니니 인스타그램에서 발표합니다! 갓니니니니 구독자분들 중 총 10분을 선정해서 명탐정 코난 테마전 1인 2매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앞으로도 갓니니니니 다이어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늘 감사합니다! 갓니니니니 인스타그램에서 발표하는 거 잊지 마세요! 꼭이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 갓니니니니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